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김경식입니다. 이제 12월 달에 둘이 한국에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이라서 그 계획을 많이 지금 둘이 짜고 있어요. 서울에서 한일커플, 한일 부부분들 만나는 자리를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자리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쿠키커플한테 꽃을 한 송이 사들고 가야 할 생각입니다. 쿠키커플가 꽃을 원래 좋아해서 한국에 놀러오면 막 꽃을 선물해 주고 그랬었는데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일본에 있고 별로 이렇게 꽃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기념일이 아니고서는 꽃을 많이 사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꽃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꽃을 가고 싶지만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꽃이 귀여워. 네. 네. 이름을 알려주세요. 쿠키커플입니다. 쿠키커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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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진짜 부커진다. 어떡해. 지금 보면 진짜 망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전에 좋겠습니다. 가사하는 사이에 불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거짓말을 받아서요. 프로포즈에요? 프러포즈에요? 프러포즈는 다를네요. 아, 다를네요. 아, 다를네요. 아, 다를네요. 아니, 다를네요. 일반적인 선물을 드릴게요. 내가 먼저 코리코리 봐야 되는데 어디에서 오지? 어디에서 오지? 달라요 달라요 다쳐도 보고 있어요 다쳐도 보고 있어요 왜? 아니요 프로젝트 왜요? 우츠나인데 아기타이예요 근데 그냥 아기타이예요 근데 모두가 엄청 보고 있어요 아기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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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기타이예요 감사합니다 아기타이예요 아기타이예요 최고예요 이 김용식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러는거야? 오늘 이거 일반적인 일인데 매일매일이 특별한 일이야 왜? 어깨 전혀 잘 모른거야? 전혀 잘 모른거야 어디까지 오는거야 아아... 아아... 진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귀여운 걸 부탁드립니다 아 맛있겠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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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